예, 산란지청 박순태 건... 서울대 가주버님? 무슨 일이세요? 예? 지숙아! 무슨 일이야? 새벽에 계단 아래 쓰러져 있던 걸 서 의사님이 발견하셨대요. 계단이요? 계단에서 구르기라도 한 거야? 그럼 아기는? 은주 씨, 아기는! 지숙이 깬다. 나가서 얘기하자.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. 임신 안내를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. 다 내 불찰했다. 아주머니, 난. 아주머니는 대체 뭘 하시고! 한밤중이라서 미안하다. 면목이 없다. 아이 가졌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. 지숙이 아직 몰라. 곧 알게 되겠지만. 일단 두고 보자. 사돈 어르신들하고 아버지한테도 천천히. 어차피 아시게 된 일이다. 넌 아직도 모든 걸 숨기는 게 냉사라고 생각하는 거야? 뭐? 난 그저 모두들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 받고자 했을 뿐이야. 그만둬. 준비한다고 충격을 덜 받는 것도 상처를 덜 받는 것도 결코 아니다. 아기에도. 내가 말을 잘 못 해냈나보네. 난 다 알고 있는 줄 알고. 아가씨. 주식짓말 계셨는데! 주식임해. 주식 instantly? 하지마 이 잘 왜 이래요? 방금. 왕진 단여간 간호사가 말 다 한 줄 알고 나는. 유산했으니 습관 안되게 절대 안정해야 한다고 그 말 그대로 전했지. 나는 아는 줄 알고~~ 가주머니! 내 이야기, 내 이야기. 내 이야기.